11만 4천 8백씩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소라이원스입니다. 한소라이원스 은 는 동사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부품의 정밀 가공 및 세정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부품의 정밀 가공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기술을 접목한 영업활동을 통해 반도체 장비 신규 슬래시 개조 개선 업무 진행 및 국내외 메인 장비 업체들과 지속적인 교류 중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아바코 등임 주요 매출 비중은 반도체 정밀 가공 부품 70.9% 정밀 세정이 29.1% 구성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부품의 정밀 가공 및 세정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부품의 정밀 가공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대시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심즈 SK하이닉스 5. CSOT 등을 확보하고 있음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미국 법인인 반도체 장비 빚 부품 공급 및 용역을 담당하는 아이언이즈 테크날러지 인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반도체 가공 및 세정 슬래시 코팅 부문의 호조에도 중국 고객사향 정밀 가공의 수주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수준의 정체 대시 인건비 지급수 수료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법인세 비용 감소되며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미세화 공정 확대에 따른 관련 가공 세정 및 코팅의 수요 증가가가 기대되나 전방 반도체 산업의 업황 부진과 중국 고객사향 수주 지연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7월 3일 기준 장마감 한소라이원스의 시가총액은 2,888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소라이원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01위입니다. 한소라이원스의 상장 주식수는 2,935만 2,101은 내 주입니다. 한소라이원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소라이원스의 퍼은 11.3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7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8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6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42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6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76배 5,58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6번지억원, 385억원, 36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7번지억원, 276억원, 283억원입니다. 한소라이원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0번지 76%이고 유보율은 985.1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2.47이며 전일 대비해서 38.19 더하기 1.4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9.29이며 전일 대비해서 21.05 더하기 2.4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소라이원스 한소라이원스